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대왕 대비 스니마마 데리고 왔습니다. 물편집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본인은 고귀한 공주마마인데 알아서 대접을 안하는 남편 머슴놈이 너무 괘씸해서 여러분! 이 인간 좀 대신 까주세요! 라고 걸올렸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가버린 아줌마 원제, 남편과 카페에서 생긴 일입니다. 제목과 똑같아요. 남편과 작업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까 카페에 장시간, 한 서너 시간 정도 있어야 했는데 바로 이때 추가 메뉴를 시키면서 생긴 상황입니다. 저는 첫 주문했을 때 그때 시켰던 음료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당이 급하게 땡겨가지고 휘랑시애가 먹고 싶다라고 말을 했으며 이틀 전 같은 카페에서 먹어봤어요? 저는 이게 뭔지 모르는데 무슨 빵인 것 같아요. 빵! 그리고 남편은 기존 음료를 이미 다 마신 상태라서 남편은 음료와 휘랑시애를 주문하기로 하고 저 대신 남편이 가서 주문을 하고 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평소에 초코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어떤 카페를 가도 초코와 관련된 빵은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요. 또 반대로 남편은 초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랬는데 제가 말했던 기본 휘랑시애가 아니고 초코 휘랑시애 두 개와 자기가 먹고 싶어했던 음료를 주문해가지고 들고 오길래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초코 휘랑시애를 주문해가지고 들고 왔냐라고 물었더니 기본 휘랑시애가 품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초코를 주문해가지고 가져온 거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초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도 이걸 잘 압니다. 그렇다면 기본 휘랑시애가 품절이라면 나한테 전화를 하든 아니면 잠깐 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그대로 얘기했더니 아니 그냥 좀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지가 더 화를 내요. 저는요. 이 상황 이해도 안 되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더군다나 제가 좋아하지 않는 초코 휘랑시애고 이거를 다 알고 있는 남편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근데도 남편은 품절이니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이해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냥 좀 쳐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너는 뭐 손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존나 공주라서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거야 뭐야. 2번 그렇게 까다롭게 하나하나 다 따질 거면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쓴이가 직접 가서 주문하세요. 아니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주문도 안 하고 일할지 하는 거 그 상대방 즉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아니 남편이 아줌마 몸종이에요? 머슴이냐고 대댓 쓴이로 의심되는 걸 아니 저게 일일이 따진 거야? 품절이면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와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아님 자기가 좋아하는 초코 한 개만 사와가지고 오리지널은 품절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쓴이가 알아서 먹을 거 고르러 갔을 텐데 그냥 먹으라니 초코를 안 먹는 사람한테 고문하는 거야 뭐야? 아 수상해 대댓글 아줌마 아줌마 아닌 척해도 다 티나요 3번 아니 그럼 네가 가가지고 하나 더 시키면 안 되는 거냐? 그렇게 하면 누가 뒤져? 대신 주문하러 가가지고 픽업을 해왔는데 왜 본인한테 전화나 다시 와서 안 물어보냐고 성질 부르는 거 이게 정말 실화냐? 어? 나 초코를 안 먹어 하고 가서 내가 먹을 거 하나 사오던 거 할 거 같은데 이 아줌마 어지간히 게으른가 보네 4번 아이고 완전 거지같은 공주마마 납셨네 그럼 거기까지 가가지고 어? 품절이에요? 다른 상품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고개하신 마누림이 그걸 싫어하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 마누림한테 다시 여쭤보고 올게요 헐레벌떡 헐레벌떡 이렇게 해야 만족을 하는 건가? 아니 싫으면 처먹지를 마 대답글 그게 아니라 그냥 남편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마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이거지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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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아니 그래도 혼자 가서 주문하고 받아왔는데 기분 상한다고 여기 글까지 쓰는 거 진짜 개오바 아닌가? 아니 그 전에 쓰니까 기분 상한다는 거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아 그랬어? 하고 먹든지 아니면 남편 너 다 먹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집에다 냉장고를 잘못 사온 것도 아니고 고작 빵 몇 조가리 가지고 쌩 난리를 치고 있네 어우 남편 불쌍하다 되겠걸? 그렇지 자기야 내가 가서 보니까 냉장고가 품절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비슷한 김치 냉장고 사왔어 끌 끌 끌 이거면 인정했다 6번 앞으로는 쓰니 본인이 먹고 싶은 건 본인이 직접 가서 사오세요 괜히 남한테 시켜놓고 어쩌네 저쩌네 그 거지 같은 주둥이는 그만 좀 놀리고 아셨나요? 7번 아니 이건 남편 눈치가 없는 게 문제잖아요 평소 자기 아내가 초코 싫어하는 거 분명 알고 있었는데도 초코를 사오니까 아주 초큼은 열받을만 하다고 보는데 나는 댓글 너 쓴이지? 아니 그렇다고 이게 글까지 쓸 일이냐? 끌 끌 끌 끌 8번 주문하러 갔다가 품절이니까 순간 판단으로 뭐 괜찮겠지 뭐 이러고 음료받고 돌아간 남편 입장이 너무 철양하다 상황을 보면 주문 중에 직원이 품절이라고 말을 했을 거고 그럼 남편은 카운터 앞에서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이거 품절이라는데 뭐 시킬까? 아 뭐 뭐 뭐 뭐 있다고 하는데 아 그게 있잖아 주저리 주저리 나블나블블라블라블라 이거 자체가 더 짜증나는 상황 아닌가? 뒤에 사람들 줄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앞에 있는 직원도 답답하지 않겠냐고 안 그래? 대댓 쓴이 의심댓글 아니 사고 회로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왜 막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냥 뒤로 살짝 빠져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2번 이 쓴이 아까부터 본인 아닌 척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대댓글 달고 있어요 끌 끌 끌 끌 끌 3번 사고 회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품절이라는 말 듣고 그럼 초코 주세요 하고 사온 게 사고 회로가 잘못된 거냐? 네 사고 회로나 좀 돌리고 살아 9번 나도 기혼자고 여자지만 쓴이 진짜 답답하다 아니 남편이 그 정도 했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쳐드세요 막말로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진짜 10번 그러니까 이것은 평소 대접을 받는데 익숙한 그지 같은 공주님이 챙김을 해주지 않으니까 투정 부리는 그런 거린데 뭐 잘 보고 갑니다 예 11번 솔직히 남편 센스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지 이게 이렇게 글까지 쓸 일이냐고 쓰니 미친 거 아니야? 추가 아니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은 없어요 그냥 먹으면 안 되냐? 이러면서 저를 마치 이해를 못하는 그 태도에 기분이 그지같이 상한 겁니다 주문도 내가 너 다녀와 이렇게 시킨 게 아니고요 남편 본인이 알아서 다녀오겠다고 한 것입니다마는 뭐 결과적으로 제가 이때까지 같이 살면서 초코를 안 먹는 것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초코로 사온 게 제 입장에선 너무 서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감정이 제일 먼저 들었던 거라서 왜 초코로 사온 거냐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하거나 다시 와가지고 물어봐 줄 수는 없는 거냐라는 말에 이 말에 제가 원하던 대답은 말이죠 어 미안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다음엔 꼭 물어볼게 이거 아니면 자기가 초코를 안 먹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사와 본 거야 이렇게 저를 배려해주는 대답 그런 걸 원했던 거라고요 아무튼 댓글 참고해서 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이야 추가 보니까 더 확실하다 조만간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겠네 내 댓글 한마디로 공주님 대접 안 해줬다고 빽 하는 거고 또 당연히 다들 편들어줄 거라 여기 글까지 썼다는 게 참 소름이에요 너 진짜 이혼당하겠다 2번 공감합니다 그냥 남편 센스가 부족해가지고 살짝 답답한 딱 그 정도인데 글까지 올려가지고 죽일 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2번 만약 친구가 저랬으면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니가 쉽게 처먹든지 분명 이랬을 거야 남편이 아주 그냥 노예네 노예 어? 3번 배려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확주 트자 뿌까 4번 아니 댓글들 너무하네 연애만 조금 해도 상대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다 알아서 챙겨주고 그러는데 하물며 결혼한 부부 사이에 메뉴를 자기만 먹을 수 있는 걸로 가져오면 화가 나죠 센스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글까지 써가지고 사람 매장시킬 일이냐고 5번 내가 원했던 대답이래 와 졸라 재수 없다 6번 다음에 혹시라도 없다면 한번 물어봐줘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싸워요? 할 일이 그렇게 없어? 아니 그래 뭐 약간 센스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소리 아휴 나 안 먹는 거 알잖아 한번 물어나보지 뭐 이 정도로 말을 하고 넘어갈 일인데 이게 의도가 보이잖아요 자기를 왜 공주님처럼 대접을 안 해주냐 해가지고 거기에 확 꽂혀서 글을 올린 거야 이게 문제야 이게 글을 쓸 일이냐고 이게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